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3월달 첫째 강의입니다 그래서 민법 첫 번째 시간은 그 민법 구조 가지고 민법이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지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수많은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을 크게 나누면 우리는 공법하고 사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법 사법 음 그러면 이 민법은 공법일까요 사법일까요 당연히 공법이 아니고 뭐다 사법에 해당이 됩니다 음 그러면 나중에 이런 말이 붙어요 공법 행위란 이 용어도 나오고 사법 행위란 말이 나왔을 때 민법은 무슨 행위는 적용하지 않고 공법 행위는 적용하지 않고 사법 행위 적용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책을 읽다 보면 공무원이 공무원이 확김에 사표 내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습니다 사직 의사가 없는데 사직하겠다라고 사직서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공무원이니까 이건 공법적 관계니까 민법 적용한다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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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만약에 회사 다니시는 회사원이 만약에 사직 의사가 없는데 사직하겠다 한다면은 이건 회사원이니까 이건 사법행위입니다 그럼 이럴 경우는 민법이 적용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은 공법 아니고 뭐다 사법 그러면 사법인 민법은 민법 전을 보게 되면 민법 전 구조는 민법 전입니다 법 전에는 구조는 총 5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편 2편 3편 4편 5편 이렇게 5편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편마다 이름이 정해져 있습니다 1편은 총칙 2편은 물권 3편은 채권 4편은 친족 5편은 상속 이렇게 구조되어 있구요 자 이것을 갖다가 학자들이 묶어서 물권 채권을 묶어서 재산법 이렇게 표현을 하고 친족 상속 묶어서 가족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총칙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는 5편이지만 여기에서는 세 파트로 나눠지죠 그럼 총칙 재산법 가족법 네 그러면 이 총칙이 도대체 뭔가 보면은 총칙 뭔가 보면은 이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AX BX CX CX 그 다음에 DX는 Y다 Y를 민법 전이라 한다면 공통적인 것은 X 다음에 AB 플러스 C 플러스 D는 Y다 그럼 X가 1편 총칙이고 2편 물권 3편 채권 4편 5편 그러면 X는 전체의 총칙이죠 그래서 제일 어려운 데가 어디가 제일 어렵다 총칙이 좀 어렵다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우리 시험범위를 가니까 시험범위는 총칙은 시험범위가 맞고 재산법도 시험범위가 맞는데 가족법은 시험범위가 아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총칙은 여기서 내용을 본다면 이거 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총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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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식적으로 봤을 때 형식적으로 봤을 때 겉모습으로 봤을 때는 전체의 총칙입니다 어디의 총칙이요? 전체의 총칙인데 총칙 가서 공부를 이렇게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총칙은 주로 대부분 재산법의 총칙입니다 뭐의 총칙이요? 대부분 재산법의 총칙이라는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즉 재산관계하고 가족관계는 의미가 달라요 여기는 대립적으로 손해를 안 벌려 하고요 여기는 가족관계는 어떻습니까? 손해보든 안 보든 그냥 조건 없이 주는 관계에요 그래서 지도와 원리가 다르기 때문에 총칙은 주로 어디? 대부분 무슨 총칙이요? 재산법의 총칙이죠? 그럼 여기다가 아까 여기다 행위자를 붙였듯이 여기다가 행위자를 붙이면 재산행위라는 말도 있고 가족행위라는 말도 만들 수 있죠 그러면 지금 이 이야기를 결론 내십니다 총칙은 실질적으로 어디의 총칙이다? 재산법의 총칙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면 돼요? 총칙은 공법행위에 적용이 없고 사법행위에 적용을 하고 사법행위 중에서 어디? 가족행위가 아니고 뭐다? 재산행위에 적용한다 이렇게 연습을 하시라는 얘기에요 이게 중요한 키워드에 나중에 용어가 나온단 말이에요 다시 총칙은 뭐라고요? 공법행위에 적용하지 않고 사법행위에 적용하고 사법행위 중 전체의 총칙이 아니고 주로 어디? 그러니까 가족행위는 적용하지 않고 어디 주로? 재산행위에 적용이 있다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일단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문장 읽어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이 의사표시라는 파트에서 무슨 표시요? 의사표시 들어간 파트로 있거든요 그럼 의사표시 들어가면 저런 게 나와요 공법행위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요 뭐 적용한다? 그럼 주로 뭐? 그럼 어디 적용하는 거예요? 사법행위 적용하는데 사법행위도 두 가지 나왔잖아 무슨 행위? 무슨 행위? 무슨 행위? 무슨 행위 지금? 재산행위하고 가족행위 있잖아요 그러면 의사표시는 어딘 적용하지 않고 가족행위 적용하지 않고 여기에 적용한다 나중에 그래서 의사표시 들어가서 적용범위일 때 공법행위 적용하지 않고 무슨 행위 가족행위 적용하지 않는다 그때 나중에 그런 용어들을 쓸 때 중요한 파트입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총칙 구조는 어떻게 돼 있을까? 총칙 1편 총칙은 어떻게 돼 있을까? 자 이것을 크게 나눈다면 총칙은 세 파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권리는 누가 갖는가? 권리 주체의 장이 있고요 권리 주체 권리 주체는 뭐가 있냐면은 살아있는 사람을 자연인 그 다음에 단체가 설립 등기하면 뭐다? 법인 그 다음에 권리 객체가 있습니다 권리 객체 물건이라 하죠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분류가 뭐다? 부동산과 동산이 가장 많이 얘기하고요 두 번째 타이틀은 주물하고 그 다음에 종물이라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주물종물 느낌상 뭡니까? 아 종이니까 주 갈 때 따라간다는 의미가 있겠죠? 세 번째는 원래의 물건과 그 다음 뭐가 있다? 과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닭을 키우다 보면 닭에서 뭐가 나와요? 알이 나오죠? 닭은 원물이고 알은 뭐다? 과실 자 집이 있어가지고 집세 받을 수 있죠? 이 집세를 차임이라고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집은 뭐고? 원물이고 집세는 뭐다? 과실 뭐 이런 용어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 중에서 제일 여러분들이 기본적 따질 건 뭐다? 이거 있죠? 부동산하고 뭐다? 동산이 키워드가 되겠죠? 그럼 주체 있고 객체 있고 그러면 주체 있고 객체 있고 나중에 권리가 뭐한다? 변동이 생겨요 뭐가 생긴다? 세 가지 파트예요 그래서 변동은 세 가지를 얘기해요 권리가 뭐하는 거? 발생하는 거 두 번째 권리가 뭐하는 것? 변경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권리가 뭐하는 것? 소멸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파트를 묶어서 뭐라 한다? 권리 변동 그러면 여기 시험법이 오면 이제 책 보면 이야기가 없어 책 보면 여기는 없고 여기부터 시작을 해요 어디부터? 권리 변동부터 시작해요 이거는 구체적으로 시험범위가 아니에요 그런데 내용은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권리 변동 발생, 변경, 소멸을 의미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변동이 생기면 뭔가 원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결과적인 얘기고 뭔가 원인이실 거 아니에요 원인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사람의 행위가 개입되지 법적 가치가 판단되죠 사람의 동기 가지고는 처벌합니까? 처벌하지 않습니까? 처벌하지 않습니다 아니 사람 동기를 어떻게 알아요? 마음속에 있는 동기 아, 가다가 저 사람 뭐야? 카드 미워줄까 했으니까 벼락마저 죽어라 처벌 받아요? 안 받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가 사람을 죽일 의사는 없었는데 어떻게 한 대 툭 쳤더니 뭐야? 죽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밀었는데 갑자기 뒤로 넘어지면서 뭐야? 죽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죽일 의사는 없었죠? 사람 죽었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처벌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의 행위가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행위를 법률 행위를 한번 표현해 보자는 얘기예요 무슨 행위? 법률 행위 네, 그러면 사람의 행위 중에는 두 가지 가치가 있어요 사람의 행위는 내가 살면서 내가 하고 싶어서 원해서 하는 행위들이 있고 내가 원해서 하는 것들 있잖아요 두 번째는 원튼 원하지 않든 뭐예요? 하는 행위 있잖아요 여러분들 매매는 어떻게 해요? 매매는 매매는 내가 원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살다가 갑자기 상속받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상속은 내가 원해서 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그러면 남길 때 가실 때 그래도 플러스를 많이 넣고 남겨야 될 거 아냐? 아니 플러스를 무슨 토지, 건물 이런 거 놓고 해야 될 거 아냐? 이건 제 인장은 뭐야? 빛만 한뜩 놓고 놓고 가면 어떻게 하는 거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 받아야 돼? 이게 빚도 상속되는 거란 말이에요 일단 그런데 빚이 많으면 그때는 상속 포기를 선언하면 되는 거야 법원에다가 나 상속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는데 포기 선언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갚아야 돼요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사람이 사망했을 때 이 채권자들이 상속인한테 와서 돌아가신 분의 빚이 얼만큼이라고 얘기를 안 해줍니다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행동하는 경우 있어요 빚이 한 20억이요 그런데 통장에 보니까 5천만 원이 있어 통장에 얼마 있어요? 그걸 인출해 가지고 뭐 했다? 썼다? 그 순간 뭐가 되는 걸까? 상속을 받겠다는 의사표죠 그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빚 갚는 거야 그럼 그때 나타나서 뭐 하는 거야? 빚이 이만큼 있었다 또는 뭐야? 집 하나 있어 집 하나 빚이 20억인데 뭐야? 아파트 하나 있더라고 한 2억짜리 있는데 그 2억짜리 많이 뭐 해버리면 처분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야? 상속을 받겠다는 얘기예요 그때 나타나서 뭐야? 빚이 이만큼이라고 그때 얘기해 그럼 빼도 박도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갚아야 돼요 내가 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행위는 두 가지로 생각하면 돼요 내가 뭐 해서 하는 거? 원해서 하는 행위와 원튼 원하지 않든 그죠? 할 수밖에 없는 행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면 법률 행위인 것하고 뭐다? 아닌 것 두 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다 이거다 나눌 때는 뭔가 기준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그죠? 그게 저는 암화로 씁니다 별 별 별 있다 없다 이 별을 암화로 뭐냐면 의사표시라 한다 무슨 표시요? 의사표시 그럼 이거 따라다 읽어보세요 이 세상 살면서 별 볼일 있어야 돼요? 별 볼일 없어야 돼요? 별 볼일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된다고요? 별 볼일 있어야죠 그러니까 이것 따라 읽어보세요 별 볼일 있는 법률 행위로 인한 권리 변동 연습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별 볼일 있는 법률 행위로 인한 권리 변동 별 볼일 없는 법률 행위 아닌 권리 변동 그럼 법률 행위 가장 대표는 제가 방금 전에 매매를 들었어요 뭘 들었다? 매매 두 번째 것은 상속을 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별 볼일 있는 법률 행위는 권리 변동과 별 볼일 없는 법률 행위는 권리 변동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파트가 어디겠어요? 그러면 별이죠 별 시작한 것이 고장이 생기면 당연히 여기도 고장이 생기겠죠 여기는 중간적인 그냥 건너가는 과정이고 그러면 이 파트가 이제 책을 펴보시면 책 펴보실까요? 책 책 책 책을 펴보겠습니다 몇 페이지 가볼까요? 19페이지를 펴보세요 몇 페이지죠? 19페이지 펴시면 해놓고 그 앞 페이지를 펴보세요 앞 페이지 제목이 뭐예요? 민법청칙이죠? 밑에 챕터 1 제목이 뭐죠? 권리 변동이죠? 챕터 2가 뭐죠? 법률 행위죠? 챕터 3이 뭐죠? 자 의사표시 옆에다 이코로 별이라고 생각하세요 뭐 한다? 별 자 그러면 그 책자 1장 2장 3장 있죠? 책을 거꾸로 봐 거꾸로 봐 거꾸로 이렇게 책을 거꾸로 보세요 거꾸로 봐 어떻게 할까요? 이거 나오잖아 그대로 뭐 여기 나오잖아요 의사표시 법률 행위 권리 변동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다 목숨 걸어야 된다 의사표시에 초점을 놓고 열심히 거기다 보라는 얘기예요 1장 2장 거기다 목숨 걸지 말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모르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1장부터 2장부터 죽어라 공부하잖아요 제일 어려운 데를 가지고 제일 그러니까 법은 법은 이 전체적인 책에 가서 해야지 공부가 되는 거야 막 가서 되는 게 아니실 때 암기식이 아닙니다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이해를 해야 돼 제가 가장 답답한 게 뭐냐면 비록 수험생 공부를 하더라도 그 원리가 있거든 그런데 원리를 모르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뭐 하려고 한다? 고마운 사람이 있어 그러면 안 돼요 원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순서를 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인데 어디다? 의사표시를 열심히 파면 돼요 다만 이제 앞에 건 뭐예요?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책을 갖다 놓은 거란 말이에요 구색 파트는 어디다 제일 중인데가? 의사표시 네 그러면 이제 첫 장 넘기시면 19페이지 가시면 권리변동이 세 가지가 있다고 정의가 돼 있어요 뭐가 됐다고요? 권리변동 거기 권리변동 의회 보시면 세 번째 거 있단 말이에요 세 번째 거 법률관계 내용을 권리 중심으로 파악하면 법률관계 변동은 권리변동 발생변경 소멸을 얘기한다 무슨 변경이요? 발생변경 소멸 자 다음 넘겨보세요 이제 20페이지 가시면 권리발생에서 원시 취득하고 무슨 취득이 있다? 승계 취득이 있죠? 그러면 권리발생에서 무슨 취득하고 원시 취득하고 무슨 취득? 승계 취득의 차이점을 얘기한다면 원시는 순우리말로 하면 처음 취득 처음 취득했다 그 다음에 승계는 이어 취득이다 뭐 이렇게 우리말로 고실 수 있겠죠? 그러면 원시와 승계 차이점은 원시는 전주의 권리를 이어받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거? 처음 취득 이거는 이어받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들 원시하고 승계 차이점은 뭔가 볼게요 예를 들어서 갑에 토지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토지가 있고 허락 없이 의리여서 점유를 해요 뭐한다? 소유자는 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20년을 점유하는 중간에 뭐하는 점이요? 점유한 중에 갑이 병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렸었어요 돈 채권이 30억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뭐 설정했다고? 저당권은 등기사항이죠? 갑은 무슨 권이 있고 소유권이 있고 돈 빌렸다는 얘기예요 대출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취득시효가 완성됐어요 뭐가 됐다고요? 취득시효랍니다 이건 무슨 시효요? 취득시효랍니다 완성돼서 이제 뭐하게 되면? 등기하게 되면 등기하게 되면 이것이 의리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거든요 네? 그럼 이 취득이 원시일까 승계일까 하는 얘기를 보는 거예요 자 이것이 원시를 한다면 뭘 한다면? 원시를 한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소유권도 사라지고 저당권도 사라지고 가져오는 거고 만약에 무슨 취득이면 승계 취득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저당권이 따라와야 돼요 네? 무슨 얘기면 이 을 입장에서는 뭐라고 주장하고 싶어요? 을은 무슨 취득? 그러면 저당권 없는 깨끗한 토지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입장에서는 이 입장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이건 원시가 아니고 뭐다? 승계다 그래서 저당권 혈액이 미친다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경매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다 이거다 싸울 때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할까? 법원에서는 승계가 아니고 뭐다? 원시다 그럼 저당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소유권 시대 갈 때 이거 날라가고 모두 날라가고 깨끗한 걸 취득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원시는 전주의 권리를 다 모하고 삭제하고 가는 것이고 승계는 이어받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 시원을 기억해 두십니다 그래서 여기 원시득의 2번에 보시면 2번 예컨대 신축간 건물의 소유권 취득 시고 취득 시오 있죠? 그거 꼭 하나 기억해 두세요 뭐예요? 취득 시오 어디 봐 맨 위에 거 봐야지 가로 1번 원시득의 2번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21페이지에 보시면 핵심 체킹에 뭐 있어요? 핵심 체킹 원시득과 승계 차이점 있죠? 거기다 하나 딱 적어놓은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무슨 시오? 취득 시오는 무엇일까 한번 고민해 볼 것 자 됐습니다 원시 승계 차이점이고요 다음 승계 들어가면 다시 이전적하고 뭐 있어요? 이전적하고 다시 뭐로 나눠요? 설정적으로 나누거든요 이전적하고 뭐예요? 설정적 여기서 특별한 의미 생각하지 마시고 이전적 들어가면 다시 특정과 뭐가 있다? 포괄 있어 이거는 하나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는 거 특정과 뭐다? 포괄 그러면 여기서는 특정 승계 포괄 승계 있을 때 특정 승계 맨 앞에 있는 게 매매죠 네? 포괄 승계 발 앞에 있는 게 뭐죠? 상속이죠? 네 그러면 여기서는 여기다 써볼게요 매매가 있었다 그 다음에 뭐 있다? 상속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매매할 때 사는 사람은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매수인 상속받는 사람은 우리는 상속인 그럼 앞에 파는 사람이 누구예요? 매도인 자 상속 P자 쓴다고요 P 뭐다? 상속인 이때 이 매매가 무슨 승계이기 때문에 특정 승계고 상속이 무슨 승계? 포괄 승계니까 이 인자를 붙여서 뭐를 붙여서? 인자 인자 붙여서 매수인을 뭐라 한다? 무슨 승계인? 특정 승계인 이쪽은 포괄 승계인 이렇게 연습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특정 승계 나올 때는 빨리 누굴 기억하고 매수인 포괄 승계인 나오면 빨리 뭘 기억한다? 상속인을 기억하세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갑하고 을하고 갑하고 을하고 짜고서 짜고서 짜고서는 뭐라 그러죠? 통정 무슨 표시? 통정에서 소유권을 넘겨줬어요 그러면 이 통정한 이거는 뭐다? 무효야 그래서 등기도 뭐다? 무효예요 근데 을이 싹 해서 병한테 뭐예요? 매매했는데 모르고 샀다 선의에 뭐예요? 특정 승계인도 있을 수 있고 을이 졸재에 사망하게 되면 상속인 있겠죠? 그러면 선의 상속인이 나타날 수도 있겠어요? 있겠죠?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의사표시 들어가면 통정허표시 해가지고 가장 매매가 무효일 때 건너간 선의 3자는 보호를 받아요 누구는 보호받는다? 선의 제3자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래를 통해서 온 누구는 선의 특정 승계인은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을하고 병원 전혀 관계가 다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이건 그냥 자동이라고 같은 사람으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선의의 포괄 승계인은 무슨 자가 아니다 선이라고 붙었다 해도 이 사람은 뭐가 되다? 선의 제3자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승계인은? 특정 승계인은 뭐다? 선의로서 보호를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보다가 갑자기 선의의 포괄 승계인 나오면 여러분들이 시민을 항상 뭐예요? 선의는 보호를 해줘야지 그러면 안 돼 그래서 포괄 승계인 할 때는 앞 사람하고 만 사람 같은 사람으로 취급하면 답이 다 맞아 상속받은 토지 소유권은 언제 취득해요? 자동 취득 점의권은 언제 취득해요? 자동 그러니까 상속 나면 무조건 자동이야 새롭게 이강의 매산 아니에요 선의의 포괄 승계는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거 그럴 때 이런 말을 고민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몇 페이지요? 20페이지에서는 고정돼서 기억하시고요 21페이지의 권리 변경은 읽지 마세요 나중에 또 5월 6월에 설명드릴 테니까 다음에 권리 소면도 패스 다음 타이틀 이제 23페이지 갑니다 권리 변동 뭐가 있어요?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 있죠? 네 그럼 봅시다 거기 여기 이쪽 볼게요 이쪽 볼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의사표시 있잖아요 의사표시 있고 법률행위 있고 권리 변동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이름 만드는 거예요 이름 그러면 이 재료 가지고 뭐 가지고 재료 가지고 뭐 만들어서 요리 만들어서 맛을 느끼겠다 그 얘기예요 재료 가지고 뭐 만들고 요리 만들어서 맛을 느낀다 그려놓고 이 재료를 갖다가 어려운 말로 고치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말을 쓸 때 있어 보이죠? 어려운 말을 몰라야지 있어 보이잖아 그러니까 뭐야 이 재료를 뭐라 한다 재료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뭐예요? 법률 사실 이렇게 하고 요리를 뭐라 하고 법률 요건이라고 하고 이 맛을 갖다가 뭐라 한다 법률 효과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매매할 때 재산권 이전 약정 대금 지급 약정 기억나세요? 그러면 약정 약정이 뭐죠? 약정 약정이 뭐죠? 청약의 별 청약의 무슨 표시? 의사표시와 그다음에 뭐죠? 무슨 표시? 승낙의 의사표시 그죠? 그건 재료죠 그래서 뭐가 되면 무슨 계약이 체결되면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그죠? 각자 각자 뭐가 생긴다 각자 각자 뭐가 생긴다 효력이 생긴다는 말 있잖아요 효력이 생긴다 그게 뭐예요? 달러 달러 그래서 뭐죠? 뭐 달러 이쪽에서는 뭐 주세요? 대금 달러는 청구권이 발생하고 저쪽은 재산권 달러는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약정 약정이 재료고 매매가 요리고 효력이 생긴다 돈 달라 물건 달러가 뭐다? 효과 그래서 여기 표시가 돼 있습니다 몇 페이지요? 23페이지 서서를 한번 체킹해 보시면 되고요 거기 표가 있죠 청약의 별 승낙의 별이 사실 재료예요 그래서 매매라는 계약이 되면 요리가 돼서 요건 돼서 대금 지급 청구권 재산권 재산권 증후권이 뭐다? 효과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권리변동 원인에서 가로 1번에 법률 요건이 있죠? 요리 있죠? 요리 있죠? 자 그러면 맨 밑에 3번 체킹하세요 3번 요리 요건은 행위자가 원하는 대로 효과가 발생하는 무슨 행위? 법률 행위 그 다음에 둘째 행위자가 원하든 원치 않든 법률 규정에 의해서 효과가 발생하는 법률 행위 아닌 그 밖의 것 있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원해서 하는 행위도 있고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법률 규정에서 효과가 발생하는 나머지 것들도 있다는 얘기죠 그럼 거기 맨 마지막 뭐 있어요? 상속 있잖아요 그죠? 다른 것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다음 편에 넘겨보시면 자 법률 사실 있고 법률 요건 있고 뭐가 있다? 법률 효과가 있습니다 한계 또는 수계 의사 표시 별이 들어가 있는 법률 행위로 인한 법률 효과죠 그럼 법률 행위 아닌 것들도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키워드는 다른 게 아니에요 법률 사실 중 뭐 가지고 별 가지고 그 그림을 더 압축해드리면 이거예요 압축해드리면 이거예요 어떤 건지 아십니까? 압축해드리면 이거예요 이거 뭐 사실 있죠? 네? 그 다음 뭐 있고 요건 있죠? 그 다음 뭐 있어요? 효과 있죠? 그 뒤에 방식 떠난다면 별이야 별 별 네? 해놓고 별이 들어가 있는 안 들어가 있는 가장 대표가 뭐예요? 법률 행위죠? 그럼 이렇게 되면 되겠네 법률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래서 뭐가 생긴다? 권리 변동 생긴다는 거예요 뭐가 들어가 있어요? 별 들어가 있는 법률 행위로 인한 무슨 변동과 별 없는 법률 행위 아닌 권리 변동 그러면 여기다 더 조금 럭셀하게 하면 어떻게 돼? 이 말을 붙이면 되지 뭐라고? 사실 중 사실 중 그죠? 별 들어가 있는 요건 중 무슨 행위? 법률 행위로 인한 효과 권리 변동 그러면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이거 이거 옆으로 누긴 거예요 옆으로 누긴 거예요 똑같은 표 방법이에요 다음 가장 키워드는 뭐다? 별 네 그리고 밑에 보충학습 법률 사실 분류 있죠? 읽지 마세요 네? 그냥 읽고 상처받지 마시고 읽지 마세요 그럼 사실 중 제일 중요한 게 뭐다? 25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첫 번째 의사표시 있죠? 네? 그것만 별 표혀놓으세요 사실 중 재료 중 제일 중요한 것이 뭐다? 별이라고 그것만 기억해요 됐어요? 그건 참고사항입니다 보지 마세요 자 넘기세요 넘기시고 자 강의노트 열심히 한번 읽어보세요 제 설명에 이해가 될 겁니다 자 다음 넘겨보십시오 28페이지 갑니다 챕터2 무슨 얘기가 나와요? 네 이제 법률행이지 뭐 의의가 뭐고 뭐 종류가 뭐고 나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법률행위 정의를 해봅시다 여기서 법률행위 정의 자 법률행위란 법률행위란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했네요 자 첫 번째 무슨 행위란 법률행위란 자 볼게요 별을 요소로 한다 맞습니까? 별이 뭐죠? 의사표시를 뭐로 한다 요소로 하죠 그죠? 다음 법률행위는 소속이 어디입니까? 법률행위는 뭐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사실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효과도 아니고 어디다 요건이죠 그쵸? 그러면 말을 갖다 붙여보세요 법률행위란 뭐라면 될까요? 의사표시 요소로 하는 뭐다? 요건이다 그럼 별이 하나일 수도 있고 여러 개 수도 있죠 자 이 별 방향을 볼게요 별 방향을 보세요 이게 별이에요 하나 별 하나 별 두 개 부딪히고 나란히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법률행위는 법률행위는 별 개수에 따라서 일방적 대립적 평행적 그래서 여기 의의를 보세요 법률행위란 하나 또는 소계의사표시를 요소로 하죠 그게 뭐였잖아요 별을 요소로 하는데 뭐도 아니고 사실도 아니고 효과도 아니고 뭐다 요건 별이 반드시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이게 의사표시예요 네 그래서 29페이지 보시면 법률행위 종류가 나와 그래서 1번이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죠 그러면 그러면 이 단독행위 단독행위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일방적이라고 그러죠 아까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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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두 번째 대립적 나란히 하는 건 뭐라고 한다 평행적 그래서 대립적 이게 뭐야 일방적 단독행위 대립적 쌍방행위 평행적 합동행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시험에 주로 나오는 것은 합동행위는 안 나와요 단독행위인지 계약인지 이거 구별하는 거예요 단독행위인지 뭐인지 계약인지 구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다 이해를 쓸게요 자 이 법률행위 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뭘까요 가장 많이 쓰는 게 뭘까요 매매 매매 자 보세요 매매를 했습니다 뭐였다 매매가 조문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갑이 갑이 재산권 재산권 이전할 것을 약속을 뭐하고 정하고 이쪽은 네 대금 지급할 것을 약정해서 무슨 계약이 되고요 매매 계약이 되고요 매매 계약이 되면서 각자 각자 뭐가 생긴다 각자 각자 뭐가 생긴다 효력이 생긴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 구조 속에서 우리는 이제 말을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 약정 약정이 뭐다 청약 승낙이 뭐고 재료고 매매 계약이 뭐고 요리고 효력이 생긴다가 효과라는 얘기야 그러면 갑이 원하는 것은 무엇을 주세요 반대 거 반대 거 대금을 달라는 뭐가 생긴다 효력이 생기는데 이 달라를 갖다가 어렵게 대금 채권이란 말을 고쳐 썼고 이쪽은 뭐 달라 뭐 달라 재산권 달라라는 이 달라를 뭐 쓴다 채권으로 했다 그 얘기에요 자 갑의 대금 채권을 던지면 이것은 을한테는 채무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된다고요 을한테는 이게 채무로 되는 거예요 이쪽도 채권은 상대방한테 뭐가 되는 거예요 채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금이라는 이것을 가지고 놀게 되면 갑이 뭐가 되고 달라는 채권자가 되고요 을은 뭐가 되고 채무자가 되고요 재산권 가지고 놀면 을이 뭐가 되고요 채권자가 되고요 매도인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살면서 맨날 이것만 보기 때문에 항상 매도인은 뭐인 줄만 알고 있어 채권자만 알고 있죠 돈 가지고 놀면 갑은 무슨 자지만 채권자지만 재산권 가지고 놀면 매도인이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여기 무가 두 개네요 무 무가 두 개를 뭐라고 그래요 쌍무 계약이라고 그래요 무슨 계약이요 쌍무 그럼 이 사람 채무를 이행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채무를 예쁘게 이행해야 되는 게 맞겠죠 이쪽에 또 채무를 뭐해야 돼요 당연히 이행하는 것이 신이 성실했다고 가는 거예요 계약대로 네 그런데 채무를 만약에 뭐하지 않으면 의뢰의 잘못으로 의뢰의 잘못으로 의뢰의 잘못으로 그걸 뭐라 그러죠 이 잘못을 갖다가요 법률용어로 귀책사라고 그래요 뭐라 한다 귀책사유 돌아갈 귀 책임책 잘못으로 이행 못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 한다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 그럼 이쪽도 채무를 이행하지 누구의 잘못으로 갑의 잘못으로 귀책사유 이행하지 못한 채무 뭐예요 불이행이 나타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면 매수인이 중도금을 안 주게 되면 채무불이행 중 우리는 이행지체라고 그래 뭐라 한다 그래서 상당기한정에서 최고 때리고 안 갖고 오면 야 끝내자 그만하자 해 제 할 수 있죠 그러면 해 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제는 매매를 제거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한다 원래 상태로 돌려놔 무슨 회복 원상회복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그럼 해제는 일방적으로 하는 거죠 일본 사람과는 일방적으로 그죠 이 쪽도 문제 생기면 뭐요 계약을 뭐 할 거예요 이 쪽도 해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해제 그러면 매매는 쌍방행이 계약이고 해제는 뭐다 단독행이다 그런 얘기예요 됐죠 자 두 번째 또 볼게요 임대차를 해볼게요 무슨 대차요 자 갑은 자 뭐 약정할 것 같아요 목적물 목적물 뭐한다 사용 수익 하게 할 것을 뭐하고 약속을 정하고 이쪽은 차임이야 차임 뭐 지급할 것을 차임 지급하게 할 것을 약정할 때 무슨 계약이 된다 네 임대차 계약이 되겠지요 그러면 또 각자 각자 뭐가 발생한다 똑같이 효력이 생겨요 자 효력이 생깁니다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럼 각자 각자 효력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갑은 어떤 효력이 생기고요 응 어떤 효력이 생기고요 반대 거 뭐 주세요 그래요 차임 달라라는 뭐가 생기고 채권적 효력이 생기고 이쪽은 달라 하겠죠 뭐 달라 사용 수익해달라는 채권적 효력이 생기겠죠 자 이것을 상대방한테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채무가 될 거 아니에요 이쪽도 채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채무를 이행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채무를 이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채무를 뭐 해야 되는 거요 이행해야 되겠죠 그럼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네 그게 뭐예요 채무 채무 뭐예요 불이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똑같이 이쪽도 그럼 만약에 이 사람이 차임을 2회분 이상 달하게 되면 연체했어 2회분 달하도록 연체를 하게 되면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야 나가 그만해 이때 쓰는 용어는 뭐다 응 해 아니지 지 지 지 지 지 지 지 멈출 지 이거는 뭐 하는 거고 제거할 제자고 지는 뭐다 멈추는 거야 그럼 이건 유효했다가 거슬러 올라가서 싹 잘라버리는 거고 이거는 효력이 유효한 것이 멈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때부터고 이거는 제가 제거할 제자고 지가 뭐다 멈추는 거야 그럼 그것도 일방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무슨 행위 이런 것들은 단독 행위 임대차하고 매매는 뭐다 계약 그럼 연결해 볼게요 간단해요 29페이지 가로 2번 계약의 동그라미 2번 넓은 의미의 계약에는 채권계약 있어요 매매 동그라미 그리고 위로 쭉 올라가시면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가 있어요 무슨 단독 행위요 거기 해제 있죠 그러면 매매를 해제로 쭉 연결해 놓으세요 매매를 어디로 해제 다음에 옆에 임대차 있죠 임대차는 해제에 쭉 연결해 놓으세요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 종류에 들어가면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 예가 해제 해제가 있죠 그 다음에 밑에 계약 들어가면 예의 매매 교환 임대차가 있죠 그러니까 해제는 어디로 연결하고 매매 연결하고 해지는 임대차로 연결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단독 행위하고 계약 두 가지가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하고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 있죠 여러분들 해제할 때 누구한테 할지 고민돼 고민 안 돼 그냥 바로 너지 너 정해져 있잖아요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유언해야 돼 누구한테 유언할 거야 고민해야 돼 고민해야 돼 하긴 하는데 고민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래서 누구한테 고민해야 되는 단독 행위가 뭐고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고 고민할 필요 없이 바로 정해지는 게 뭐다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 그걸 특정되어 있다는 것을 뭐라고 그러고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고 누구한테 할지 특정되어 있지 않는 게 뭐다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가 되겠다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됐어요 네 그래서 상대방 있다 없다 해서 계약하고 연결하셔가지고 매매는 뭐하고 놀고 해제하고 놀고요 임대차는 해지 재를 위로 올려 써가지고 쓰세요 해제에 재 있죠 제거할 재 지는 멈출지 제거할 재자하고 뭐예요 멈출지 제거한다는 것은 올라가서 임대차 매매를 제거하는 거예요 지는 임대차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 임대차 효력이 멈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내는 게 뭐고 해제고 그때부터 끝내는 게 뭐다 해지 연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정도에서 기억하시면 법률행위 종류가 될 것이고요 자 30페이지 가보세요 30페이지 가시면은 채권 계약해서 15개가 있어요 그죠 이 중에 우리 시험범위는 체킹해볼까요 2번 매매 3번 교환 그 다음에 6번 임대차 이 세 가지만 무슨 범위다 시험범위에 들어간다 그 얘기입니다 자 다음에 31페이지 보시면 이제 채권행위 뭐가 있어요 물건행위가 있죠 네 그러면 이제 연습해볼게요 여기다 마지막이 있으니까 자 요 매매계약은 무슨 각자 각자 뭐가 발생하죠 채권이 발생하죠 채권이 발생하죠 그래서 매매계약은 채권행위의 대표야 네 그러면 여러분들 채무 이행의 마지막 단계가 뭔지 아세요 채무의 마지막 단계가 뭔지 아세요 매도인은 뭘 줘야 되고요 응 자 이게 을이니까 을은 뭘 줘야 된다 잔금을 줘야 돼 을은 뭘 줘야 된다 이쪽이 마지막 단계가 뭔지 아시죠 등기 서류를 교부해야 돼요 에 그러면 이 마지막 단계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물건행위라고 그래요 무슨 행이요 가서 그리고 등기를 합니다 그러면 연습해봅시다 자 해보세요 약정약정성리 해보세요 약정약정성리 내려와서 효력이 생긴다 이게 유효야 에 약정약정성립해서 효력이 생긴다 그러면 어떤 효력이 생겨요 갑의 채권 의뢰채권 그러니까 뭐야 달라 달라 갑의 채권 의뢰채권 각자 각자 뭐가 발생했어요 채권이 발생했죠 그래서 매매는 무슨 계약이다 채권계요 채권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갑의 채권은 의뢰채무고 의뢰채무는 갑의 채무야 채무를 다 이잉해야 되겠죠 채무의 마지막 단계가 뭐예요 마지막 단계가 잔금 주고 등기 써주는 거 있죠 그게 소유권 넘어간다는 생각이에요 소유권 이전 행이야 무슨 행이 그게 물권 행이야 그럼 물권법 3개 들어가서 마지막에 뭐 치는 거예요 박수치고 등기 끝 해볼까요 3편 채권 들어가서 효력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죠 갑의 채권 의뢰채무 갑의 의뢰채무 갑의 채무 서로 뭐가 있어요 채무가 있죠 채무 이행의 마지막 단계가 뭐다 잔금 주고 등기 써주는 게 뭐야 물권 행위 계속 보시면은 채권 행위은 채권을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매매 있습니까 매매 색깔 칠하시고요 그 다음에 물권 행위 첫 번째가 소유권 이전 행위 있죠 딱 연결하시면 돼 그게 바로 뭐예요 잔금 주고 등기 서류 주는 것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 두 가지 차이점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채권의 2번 있죠 처분권 없는 자가 채권 행위는 유효합니다 타인 권리 매매 유효하죠 타인 권리 매매 유효해요 그럼 취득해서 넘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처분권 없는 자가 물권 행위하는 것은 무예요 처분권 없는 자가 무슨 행위하는 거 채권 행위 약속하는 것은 유효지만 처분권 없는 사람이 소유권 넘겨주는 것은 효력이 없어요 그 두 가지를 비교해 주세요 그래서 타인 권리 매매도 유효하게 체결할 수 있다고 돼 있죠 있죠 그래서 나중에 못 넘겨주면 담보 책임 문제로 풀어가요 무슨 문제 그래서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 행위자 나왔네 재산 행위 보세요 여기 무슨 행위 재산이 있잖아요 재산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다 붙여 보세요 여기다가 무슨 행위도 있고 아니 보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이게 재산이 무슨 행위 무슨 행위 있어 그럼 아까 매매해서 채권 채권 발생해서 채권 행위했죠 그럼 마지막 단계가 뭐예요 잔금 주고 등기 주는 게 물권 행위 아닙니까 그러니까 타인 권리 채권 행위는 유효하지만 처분권 없는 사람이 뭐 하는 것 수요권 넘겨주는 것은 인정 안 됩니다 그래서 무슨 행위도 있고 붙여가는 거예요 자꾸 명칭은 네 나머지 행위 종류는 참고사항으로 넘기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1교시는 거기까지 일단 하고요 쉬었다가 이제 요건 들어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